와아. 맞아, 맞아. 대용티 중에 끝났다. 아, 보쌈 나왔네요. 어우, 맛이 얼마나 좋을까. 족발 4개, 보쌈 4개 주세요. 4개요? 네. 많으실 텐데. 시험 봐, 시험 봐. 와. 역시 저 언니는 약체 없이 고기만 파요. 얼마 안 드셨는데 벌써 다 드셨다. 사장님 지금 놀라고 있어, 세정 좀 봐. 감사합니다, 반갑습니다. 안녕하세요. 24줄. 여기서 누구 한 분이 저랑 자리 바뀔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아유, 잘 먹네. 지금 그리고 굉장히 복스럽게 잘 드세요. 뼈 독식 아닙니까? 어머, 통째로 먹었어. 어머, 어머, 어머. 나온 거죠? 나왔습니다, 맞습니다. 대박이다, 대박. 큰일 났다. 배부른데. 송장님 지금 원피스 끈 풀어 헤쳤어요. 완전 이렇게 안 돼. 밥 배는 또 따로 있으신다고. 맞아, 맞아, 맞아. 안 돼요. 살짝 배가 꺼져서 콩나물에 밥 먹어요. 정말 대단하네. 언제가 끝이에요? 어? 한계를 모르겠어. 네.